어? 요즘 베이가 괜찮지 않을까? 베이가 해봐야지 호야! 내가 너였다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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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가 해야지 하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줘서 요즘 난입 많이 드는데 베이가 난입 어떤가 궁금해졌어 아 뭐야? 토모야? 아 이씨 딴 건 줄 알고 한 건데 하필 팀 뭐냐 내가 너였다면 자비가 없었을 거라는 거만 알아둬 내가 너였다면 자비 같은 건 없었을 거만 알아둬 내가 너였다면 자비 같은 건 없었을 거만 알아둬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리시 해줘야지 리시야 하지마? 하면 좋아? 그래 고통이 기다렸다 안해도 된댐에 안해도 되는 겨울 슝슝슝슝 아싸 어 근데 T모멘토 괜찮을지도 몰라 생각한 거보다 까비 안녕 왕 와 그냥 먹어도 됐는데 그거 진짜 그래서 쪼락쪼락 쪼락쪼락 쏘나 응? 어떻게 갈지 알았다 뭐 여러가지 병안이 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생은 아닐 거 같아 탱일일 수도 있는데 탱일 확률은 매우 낮아요 지금 저 약간 총검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검 아니면 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씨 신뢰한수였죠!? 다행이다 신발하나 가야겠는데 베이가가 그래도 몇안대는 좋은점좀하나 봐 주문력을 필수로 많이 안올려도 돼 급하게 안올려도 어차피 딜은 나오기 때문에 충전템을 먼저 가도 되긴 합니다 마시꼬 맛있고 아우 이렇게 두 개 먹을 때 가장 기분 좋아 맛있고 주선 많은 게 낫겠죠? 이는 갱화 쓸 때만 써야겠다 누누 보이면 말해주세요 나 지금 누누 무서워서 쫄았어 팀원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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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어 이거 살짝 애매한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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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때리겠다 집 가야지 아 또 기다린다 한 번 가야겠다 그냥 한 번 오면은 감사링 2만 맞추면 어차피 무조건 전멸 써가지고 상대는 2만 맞추면 어차피 무조건 전멸 써가지고 상대는 오 나니 근데 GLP가 더 안정적이긴 하겠다 GLP 확실하게 맞추고 Q2만 해도 되거든 사실 많이 발동하려면은 Q감이 생각보다 너무 모자라 지금 만화통도 작고 어 나 만화가 부족한 거 몰랐는데 만화 너무 딸려 야 보통 베이가 요즘 모선무하냐 Q 다음에 E 하냐 W 하냐 E 하지 않아 이 W라고 나와요? 다 다르네 그냥 E 찍을래 간다 좋았고 혼자 다 했네 나 파밍 조금만 천천히 해야겠다 그냥 너무 달고요 아 이거면은 먹어야지 오 좋아 오 좋아 안녕 안녕 여기 뭐 온다 저기 가자 살았다 살았다 아 이렇게 먹었으면 됐지 인정 호텅이 기다린다 호텅이 기다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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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어 만화 만화 없어 네 노전멸이니까 이따가 죽여야지 응 알았어 가긴 너 여기다 걸려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가져? 나니 나니 나니부로 살았다 쟤 내 말 어떻게 알아들었냐 야 나 그래도 생각보다 잘 사렸는데요 이 신이 많이 봐주긴 했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게 누누도 많이 왔어 네 누누도 많이 왔잖아 그거 그래도 나름 잘 흘렸다 아 아 큐 계속 이건 아니지 잡을 수 있었는데 잡았으면 나름 슈퍼 플레이인데 내 기준으로 답이 아깝 소리 네 괜찮아 시간은 나의 편이니까 시간이 흐르면 난 방해진다 파밍하면서 그냥 잊자 애들이 나한테 오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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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려주려고 간거 뿐이에요 얘 너무 뚜벅이라서 이거 좀 가면은 없어질라나 했거든 잡았고 잡았네 불쌍해 맛있는 맛이네 맛있는 맛이네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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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네 집 가야지 비유가 없어 그걸 나름 빠르다 근데 이거 시리 마나가 너무 딸려 하필이 없고 이걸 포기했어야 돼 미쳐먹고 도둑 나 나 나 나 그러 방어 아깝다 오!!! 나라면 간다 그리고 발로 찬다 와!!! 죽였네 나라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 드리지 않아서 잘했네? 이걸 잠깐만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안해??? 잘하네? 잘하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니? 대체 어떻게 한거야? 그거 살면은 인정을 해버렸네? 너 좀 한다? 내 새끼발가락 정도? 굴로 먹어야지 잘했으니까 그냥 먹고싶었다고 육아 필요해? 아니 왜 튀냐고 잡았는데 간다 이속 이속 죽여버려 죽어 죽죽죽죽죽죽 잘했네? 이제 나왔다 살만했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이야 이건 근데 이거 하면서 다시 느꼈던게 배가 구리다 네 존나 나빴네 이미님 돌아와 이미님 비문력 올려줘 비문력 올려줬다 고맙다 채널 오오오오오 moisture 맛있네? 뭐가 있어? 어? 잘했어 기밀상불이냐고? 버섯이 맛있는지 먹어보아라 도망가야지 나의 스턴을 맞고 지려버렸구나 와 나니페이가 평점 어때요 여러분들? 쓸만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감히 평가를 내리자면은 안 쓸만해요 꼭 랭크에서 해서 힐레다이아 가시길 바랍니다 마스터에서요 딜량 1등이네 똥이네 너희들 라고 하기에는 유미가 항상 붙어있었다 난입은 14번 발동했고 비체망토 13번 쓰레기네 안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기미남은 많이 발동됐나? 기미남을 안 들었구나 끝! 또 만나요! 혹시 하트 또 만나요? 하트 또 만나요? 하트 또 만나요? 하트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